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저 혼자 찍고 있는데요 저희 그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축제가 있는데 그 시장축제 같은 거거든요 노래자랑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소라가 이제 여기 노래자랑 신청을 했어요 아린이랑 주사한다고 근데 좀 문제가 간단한 축제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무대 퀄리티가 저희가 나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신청을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이게 좀 거의 뭐 프로 어린이들이 나오는데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소라하고 아린이 아 와 있어요? 아 이거 안 챙겼으면 아 딱 비율이 안 나와가지고 아 혜리야 없어보세요 난리났다 난리났다 딸이랑 같이 추억 만들려고 곰 3마리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아린이가 몇 살이에요? 아님 지금 28개월요 28개월 지금 조금 약간 어색해하고 긴장한 거 같은데 잘 엄마하고 잘 좀 다독거려서 딸 하나에요? 네 저희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유튜브 아 저분이 아빠세요? 어떻게 이런 딸이 나왔대? 하하하하 완전히 미녀와 야수 이런 기분인데 아유 매력 있어요 아 그러면 잘 좀 찍으시고 어 딸을 갖다 내려놓아야 될 텐데 엄마랑 같이 응? 자 오늘 이제 무대 데뷔하는 거야 우리 소라 엄마하고 아린이 딸하고 곰 3마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아린이 딸 할머니 올라오세요 할머니가 해야지 빨리 올라오세요 할머니 자 같이 박수 할머니 시작 반지베이 힛쭉 힛쭉 잘한다 박수 할머니의 무대를 보셨습니다 오토배가 내려가지 마세요 어머님 잠깐만요 여러분 손녀딸의 애달픈 모습에 할머니의 춤으로 대신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린이가 아직은 조금 어려요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고요 집에 가서 무대에서 이렇게 했다고 때리면 안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요 아이는 하나인데 더 낳을 계획이 있어요 네 뭐 힘 갖는대로 요즘은 진짜 우리 아이 키우는 그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아이를 좀 많이 낳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빠 힘 좀 내세요 할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에게 또 좋은 추억이 됐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게 더 아름답죠 오늘 아린이가 많이 안 움직였더라도 우리 영상도 참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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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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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무대 괜찮은 무대야 티만 줄 알습니까 나중에 우울하게 오른 장기장으로 신청할걸 자기는 이제 장기장 그만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린이가 나는 그렇게 폴차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 악은 놀란다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봉조 우리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쉽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치? 아니야. 아린아 아린 머리 한 발로 잘랐다. 아린 무대 체질 아니야? 응? 쫄보라서 안 된다. 급이만 해가네. 자기랑 똑같다. 무대 깔아주면 못하는 거. 아쉽다. 대홍동 비빔면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중에 추억이 얼마나 남겨. 경품으로 아 상품으로 바나나킥 하나 받았습니다. 바나나킥 받았어요. 바나나킥 얻었어요. 동네에서 하는 축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생각보다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 병생 사갔는데 하물면 제가 여기 시장동 안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 거리인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네요. 무료 타로를 봐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뭐 물어볼 건데? 나? 응. 응. 나 살 빠질 수 있는지. 에이.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잖아. 아니면 둘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아이가 생길 수 있을지. 그래. 이런 걸 물어봐야지. 둘째를 가져야 되겠다고 좀 계속 시도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둘째가 있을지. 너무 많은 고민을 좀 하네요.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져야 될지 말지. 가져야 될지 말지를 생각하십니까.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는 왜 하셨을까요? 긍정적인 문제가. 오세 애들이 다 그렇죠. 오세 그거는 아니 두 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변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라 마라.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도 선물로 왔잖아요. 그 선물이 곧 오고요. 이분이 얼굴이 잘생겼는데 지금 배가 좀 나오셨잖아.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얼굴이 묻히잖아. 지금 그 잘생기는. 얘 생긴 거 봐요. 두 분 다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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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속떡속떡입니다. 와. 가격은. 진짜 완전. 가격 진짜 괜찮다. 번데기 천 원. 와 이거. 되게 홍보 많이 해야 돼. 이 정도면. 식혜도 있어요? 식혜는 얼마예요? 식혜도 하나 주세요. 식혜 먹고 싶었어? 네 사랑 여기 다 판다. 식혜 파필수. 만 원 줘. 장렬 축제 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되게 되게 많네요. 좀 한 해 한 해 할수록 더 많아진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오는 건가? 세 번째인가? 어. 근데. 왜 이러면 하나 사랑.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완전 풀렸다. 저번보다도 규모도 훨씬 커진 거 같아. 진짜 축제 느낌 난다. 사람도 많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할 거야. 뭐 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아니 어차피 쫄보라서 못하는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저녁에 어른 삼기자랑에 신청도 하고. 그리고 저 라면 빨리 먹기 대회도 있던데. 저런 것도 빨리 신청하고. 언니 저기 오네. 언니 저 있네. 다현이랑 다현이 저 있네. 우리 여기 뭐지? 우리 여기 대표가 나무부부라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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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까 사회자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네. 채널명을. 저희 몰아 살아서 채널명이 나무부부입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사회자랑 별로 관심 없는 거 같던데. 저기 저희랑 그때 여행도 같이 갔던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쉽게 팔아요? 얘네들도 저희랑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맛있어요 아리. 건배 하자 건배. 식혜 건배. 식혜 얼마에요? 5,000원이라 안 되네? 5,000원. 그래서 5,000원인데 갑자기. 저걸? 저거 뭐지? 왜 이리 탈찬해 주시죠? 깜짝 놀랐다. 저 집에 하나 사가야겠다. 잠깐 엄청 싼데라고. 뭐라 시장에 나오는 곳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 바가지 요금이 없는 곳이다. 이 동네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알코올 정말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대낮부터 신나가지고 한 잔 뜯었습니까? 맞아. 알코올 좋아하는 사람처럼 잘 먹습니다. 아 이거 방안해라. 아 뭐가? 아아. 우리 장모님 장인어로는 곳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그니까. 그거지. 내 술만 입어서 속상한게 아니고. 당연하지. 딸내미 걱정이야. 딸내미 놨다고 빨리 먼저 죽을까봐. 그래. 아 그래. 저 친구가 저희를 소개시켜준 친구에요. 면마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만약에 내 알코올 중독자 같이 막 그렇게 할거면은. 제대로 해명해라. 진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술도 많이 먹게 먹는게. 아 뭐가 또 자꾸. 이거 마이크 가져가라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마이크 가져가고. 아 그래. 진짜 그거는 말해라. 만약에. 자기가 되게. 되게 성실한 사람이랍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비춰질 것 같은갑다. 일 안 다니고 하루종일 술만 먹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저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아비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인성이 참 바른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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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솜사탕 먹었어? 괜찮아? 아린아 언니 달래줘 언니 울지마 해 아린이 솜사탕 어디 간다고? 아린이 솜사탕 노란머리 삼촌이 가자 언니 울지마 해 아린이가 언니 울지마 하고 있어 언니 안아줘야지 언니 안아줘 울지말라고 언니 안아줘 아린이는 지금 어린이집 친구들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 모양인데 못 다가가는 모양이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아린아 같이 놀자 해 먼저 못 다가가는 스타일이야 엄마랑 완전히 남파인데 아린아 이렇게 미쳤어? 아린이 이거 뜯어서 친구들이랑 한 개씩 나눠 먹어 그럼 아린아 가서 깐깐깐깐까 깐깐깐깐깐깐깐깐ру 아린아ote 이준희랑 이준희도 하나씩 줘 까자 하나에 갑자기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아린아 나은이 하나 줘 줘 우리 아린은 지금 약과가 먹고 싶대 약과 약과 여기 있네 일로와봐 여기있어 아린이 좋아하는 약과 약과 여기있어요 구경한다 정신없다 재밌지 이런데 오면 약과 약과를 안먹어? 아따 되게 오래 걸리네 뭐하나 싸는데 왜이렇게 신중하나 초코과자가 먹고싶다 이 말이가 이기 먹고싶어 아린이 아린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기 먹고싶어 그럼 함 이뻐 뭐 뭐 뽀뽀해 뽀뽀 확실히 축제 장소가 생각보다 카메라 담기가 너무 힘들어 시끄럽기도 많이 시끄럽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제가 한평생 살았던 동네에서 이런 축제를 해서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아린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정신없는 브이로그였다 오늘 아 근데 조금 아쉽다 네 모라 축제인데 오 저기 큰여웅이 모라 축제인데 라모부부라고 말을 못해서 어 아까 노래 부를 때 저희 유튜브라 말하면서 채널명을 말했어야 되는데 채널명 말해도 사회자분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니까 우리한테 아 그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와 채널명이 뭐라 거꾸로 했어 라몸니꺼 막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아이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린이 일로와 너무 아쉽다 인사하고 배꼽손 안녕히 계세요 시작 안녕히 계세요 오 차온다 차온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